안녕하십니까. 초짜낚시입니다. 퇴근하고요. 친구랑 같이 동네 천으로 민물에서 찰로 마시는 참개를 잡으러 왔습니다. 요 놈은 잡것을 잡아서 먹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한 3, 4번 우리가 낚시 갔었지. 그렇지. 저 짝 가고 이 짝 가고 했은 게. 암튼이나 등긴 것이 아니라 나름 참개가 좀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갔는데요. 다 눈태이 맞고 영상 폐기를 몇 번 했습니다. 그러다가 다행히 친구 지인분께서 이 천을 가면은 지금 물이 싹 빠져서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줍집을 할 수 있대요. 그래갖고 정신없이 와버렸습니다. 오늘 그러면 참개를 한번 잡아갖고 쇠전전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보험이 빠지면 서운하자는 아무튼 이거 저 다리 밑에 그나마 좀 수심이 쫓아있더만이. 걷다가 던져놓고 줍집 한번 시작해보게. 그래. 가정으로 가더라고. 그러니까 미끼 뭐여. 어? 꽁치지. 야 이거 참김미끼로 쓰겠네. 겁네. 아까운데 이거. 반찬으로 쓰는 게 딱 좋은데 이거. 겁네 맛난 거 아니야? 묵은지다 먹으면. 어. 그렇지. 근데 더 맛난 걸 위해서 그냥 먹으라고. 아. 그죠? 가자. 가게.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름겨? 야 여기 수심 솔찬하네. 솔찬이요. 아까 물고기 큰 것도 많이 뛰더라. 그런 게 아까봐서 오프닝 찍는 데야? 네. 무엇이 그냥 팍팍 뛰어 재껴사나? 잉어 아니냐? 쓰읍. 그렇지. 여기 잉어랑 많아. 잉어도 많고. 대물도 많고. 대물도 많고. 이게 막 거시기 할 것이 아니라. 그래. 얼른 우리도 이거 던져놓자. 우리는 이 보험 없으면 안 돼. 안 되지. 무작정하니? 그럼. 휘씨야. 소리가 안 나네. 자 던지나. 끝내기가 짧네. 멀쩡해. 던질 것도 없어. 참기가 뭐 갈창도 있지. 멀리 있어. 오케이. 끝내기. 돌파기다. 잘 해갖고. 끝내기 뭐 끌고 가고 싶은 게. 됐어. 오케이. 자. 그러면은 지금부터 참개 줍줍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. 그나저나 바닷가 에너지도 안 온 지 오래됐는데. 이게 민물에서 줍줍이라도 나온 게 좀 살 것 같네. 말조개야. 말조개. 어이구. 겁내커다. 겁내커. 이것이 그냥 먹으면 허벌락이 질기돼요. 근데 요리를 잘 해갖고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만요. 말조개는 깨끗한데 사는 거 아니요? 말조개? 어. 몰라서 그냥 어디 가도 널려있더라고. 이거 푹 빠지는 거 아니요? 안 빠져. 괜찮요? 응. 아따 여기 또 있다 말조개. 아니 참개가 나와야지 그냥. 말조개만 이렇게 나와. 어? 이거 말조개 포인트냐 여기? 야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. 그려. 어리버리 했다가는 그냥. 또 거시기 해버린 게.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. 어디 어디 어디. 여기 여기. 진짜요? 헛꺼풍거 아닌지 말조개 아니요? 여기 있어 있어 있어. 오오. 오. 오. 야. 사이즈. 사이즈 살벌어. 그려. 갓때는 물 없어도 오래 사는 게. 근데 이게 커갖고 빠져나가고 왔는데. 아니요. 이제 짝고 닫아야지. 근데 이. 그. 낚시로는 찌깡가 밖에 안 나왔다는데. 아 여기서? 어. 오늘 온. 대박 좋구만 우리. 어? 자 분위기 없댔슨게. 잠깐만 저런. 구멍에 또 뭐 참개가 있으려면 모르는 게. 얕들도 탁. 거지가 있더라고. 다음에 참개 구멍치기 열란갑이요. 구멍치기 또 어떻게 하는 거요? 그냥 돌틈이다. 그냥 니갖고 그냥. 깨작깨작 하면은. 자꾸 지금 있으면은. 어. 밑에 딱 물어버린 게. 어. 겁내미끄럽구만. 요. 버린게. 니 장화가 이상한게 그려. 아. 왠이더를 입었어야 한디. 저 밑바닥 미끌미끌한거 아녀? 뭐요. 나 방금 전에 여기서. 하. 참개 받는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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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감겨. 뭐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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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헛걸 봤나. 분명 참개였는디. 해 차가운게 그리지. 하. 하. 불 안비치면.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으아 여기서.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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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. 야. 야뜰이 뻘쩍이 지금 백해있나 비오 아싸 비야 왠지 느낌에 여기 또 한 마리 밖에 있을 것 같거든 더듬더듬 한번 해봐야겠다 손 무르는 거 아니겠지? 무릎 아퍼 겁나 좋아 고무장갑 좀 가져올걸 깊어 깊어 이제 빠꾸 빠꾸요? 응 한 마리 딱 잡아서 탄력 받았는디 다 빠졌다 왜 이렇게 부어 깜짝 놀랐네 이제부터 전투적으로 그냥 댕기할란갑다가 어차피 물 다 들어가갖고 조심할 것도 없어 아 놀래 야 그래도 이쪽은 건너가는데 길이 그렇게 부대끼지는 않네 잡았어? 오케이 오케이 마리 다이스 야 탕거리 나온다 탕거리 나와 사이즈는 좀 어찌냐 사이즈가 쪼까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뭐 충분하지 안그려? 오케이 몇프로 많이네 알없네 그럼 알있으면 큰일나 응 알있으면 방생이야 무조건 망대 으악 환장한다 진짜 겁네 왔다갔다 했더니 운동 지대로 되네 왜 얼마나 좋아 달밤이 체중 오고잉 하하하하 말조개 겁나 많아 말조개 마를 것도 없어 거의 양식장인디 두말하면 추딩이 아프다 야 겁나 그려 우렁도 겁나 많아 뭐여 야 야 여깄다 왜 또 거기 또 있어 한마리 찍가는거 뭐여 에흫 아 나 뭐지 이게 꿈지락거리길래 먹을 야야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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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평적온봐 저거 면장갑이라 느꼈어요 으 Chem Lob całe 아핀다구 막작culo는데 ş compat physical 아 어 미치겄다 멍때리나 문계야 와 겁네 멀리 왔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은게 한마리는 잡고 가야할 판인데 참게 낚시 왜이렇게 빡시냐 잘 나온다는 디를 두세군데 돌아다녔는 디도 다 꽝치고 요즘은 다 농약 많이 줘서 그래 참말이요? 그럼 전에 저기 갔지 동네 동네 거기도 참게 살았어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앞에 찌깍한 똘 있지? 비 한번 쏟아주면 미꾸라지가 마당까지 올라와 버렸어 엄청 많았지 그 정도로 많았어 속구리 하나만 딱 있으면 미꾸라지 주소 담았어 추워탕 끓여먹고 지푸라기 불 붙여서 호일 소금 뿌려서 말아서 구워 먹으면 끝내주거든 그래도 줍줍으로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? 다섯 마리인가? 둘지 그 정도면 만족한다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 눈치 맞으면 어찌가 그래 그 정도면 딱 한 끼 되는 거 아뇨 그럼 그래도 몇 시간 운동 잘했네 2개 네 3개 아... 야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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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? 아... 꽁치인가? 아니... 참게 같이 생겼었는데 왜요? 숨어머 숨어머 숨어 있네 있어 있어 야... 여기서 참게 낚시 해야 할랑가 보다 깽뚱으로 돌아다닐 것이야 야... 뭐냐 지금 몇 마리요 뭘래?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수심이 좀 나오거든요 얕은 이 쪽으로 다 모였는갑네 이게 깊은 소로 돌아온 양갈비여 어... 얕은 게는 안 빈 게 근데 사이즈가 조금 거시기였는데 이거 잠깐만 됐죠 아 이거 으아... 이거 진짜 있어 거시기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가 가 빨리 가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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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싫은가? 자꾸 돌티맥이로 간다 돌티맥이로 가 가쓰 그 사이즈 그것도 비슷하냐? 음... 쟤보다는 쪼까 큰 것 같은데 아... 가는... 그래 내 차 약간의 방생하면 우리 먹을 거 없어 아... 아... 아니 그 잠깐 사이에 흐흐... 야 하는 뭐 팝궁치 흐흐... 한 마리는 먹었어? 흐흐... 배 봐요 배 흐흐... 겁나네 이거 흐흐... 야 배불른 게 좋냐? 가 그리고 이거는 열쇠 모구리보다 더 찌깍하는 거 돌아다니다본 게요 요만한 사이즈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구요 이게 얼마전이 어쨌든 살 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별놈 잡고 다 들어갔네 새우 사이즈 좋은거 봐 야 이거 딱 장어 미끼로 끝내주는 사이즈다 어 방생이지 잠깐만 여기 확실히 수심이 좀 있은게 별놈 잡고 다 나오네 야 집간관 안 쏴? 아니 이건 이제 이렇게 잘 잡아야지 아휴 그리고 재밌게 잘 돌았네 이제 가서 참게 손질 해갖고 매형탕 끓여서 한 잔 해야지요 아니 물부자요? 어 이만큼 있어야지 응 한 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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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거 털 거시기 온디? 왁싱이 하는거 아니 이거? 흐으으으음 야야 야 이거 봐 힘 정도 봐 흐흐흐 들어 버리는구만 보통 아닌디? 천안장사 출신인가? 아 아 치카카카치 깨끗이 해줄게 참개는 금지체장 사이즈 있죠? 여기서 여기까지 4cm 거든요? 근데 이거는 4cm 그냥 넘어가 버린다 대물 어우, 얘도 전투력이 장난 아니네 그러어 야야, 나 물을 뻗어 도망간다, 어머라이도 마른데? 어디로 가, 논? 개살려, 개살려 하하하하 어, 나 완전 화보네 이거는 사이즈가 쫘까 애매합니다, 솔직히 잘 가라 으아 이야, 기가 막힌다, 위장술 끝나버린 거 봐 이야 그거 쓰는 게 물을? 물은 어차피 수돗물이지 않니요? 어 써도 되지? 잘 맞춰야겠다, 먹다가 뒤집어 까지면 괜찮아, 안 넘어질 거 같아 물을 좀 넣어야 시원하지? 밥 몇 공기만 걸판이요? 한 공기만 두 공기 뭐고? 아니요 한 공기만 정 없지 아니요? 한 공기만 딱 좋아 그냥, 부딪히지 않고 딱 좋아 서운하네 왜? 쌀, 식은 거, 남겨가야 하는데 이만큼? 그냥 다 해버리자 어, 그래요 해버려 화면 길에 배 터지 좀 운동 좀 하면 다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자 뭐, 자동차 레이싱 아니야? 난리나버렸네 아, 나 진짜 싸이게 어휴, 나 물뻔했어 아휴, 나 물뻔했어 다는 순간 가버리는구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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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가 돌파가 하나 딱 올려놔야 안 넣었거든 오케이 아휴, 불찐돌이 아따, 소스는 뭘 썼어요? 아휴, 기가 막혀 마법인 소스 ㅎㅎㅎㅎㅎㅎㅎ 그 수육, 먹어봐 기가 막혀 버린 게 배 속에 있는 그지, 월세는 잘 받고 있냐? 하허허허 아니 사탕 넣어버려, 아낌없이 응 어? 맛나게이? 응 뚜껑 열어주세요 조심하게 뜨거운 게 아... 냄새가 ㅎㅎㅎ ㅎㅎㅎㅎㅎ ㅎㅎㅎㅎ흐헤헿 야, 왜 이렇게 행복하냐 회사 끝나고 어우 참기 잡아서 먹는 매운 땅에 소스에 앉아 ㅎㅎㅎㅎ 자, 그릇, 그릇 응, 아뇨. 그래. 그래, 이거 봐. 나도 맛 좀 보게. 냄비 봐. 쓰러지게 잘 됐다. 쓰러지게 잘 됐어. 뭐 어때요? 나 국물이 찌먹으면. 끝내주지? 야, 바빠. 어? 전설의 고양이요. 짐이 나한테만 와. 너 좋아하는 게 뭐. 어? 어? 야, 쌀 진짜 다 넣길 잘했네. 왜? 딱 맞다, 딱 맞어. 반나이 먹어. 열심히 볼밭이 아니지. 흙탕밭, 흙탕물. 엄청 맞다, 맞다. 힘내신다, 어? 진짜. 다 먹었다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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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한잔 한게요. 괜찮아요. 한잔 먹었습니다. 자, 짠. 댓글에 누가 그거 남겼더니 너도 술 한잔 먹여보라고. 다음에 한번 먹일게요. 무슨 운전 할 일 없을 때 보러 가야 해요. 집 앞에 서면 되지 뭘. 아, 좋다. 아, 이 맛이다. 진짜. 참게가 괜히 비싼 것이 아니야. 요즘에도 비싸더라. 옛날에는 키로에 한 10만원 또 했었는데 지금 38,000원인가? 그 정도 하지? 그지. 아이, 짱짱여. 이렇게 뜨다 보면 제 발목한지도 올라오네. 조심해라. 미쳤다. 미쳤다. 진짜. 꽃게탕보다 더 맛있다. 아니. 아니. 안 되냐? 응. 잠깐만. 너 민물 싫어하자니요. 이게. 참게는 괜찮으니요? 참게 먹지. 그래. 저기. 저기. 사촌이 나왔고. 이제. 겁나 맛있더라고. 음. hovah 네가. 뜨거운 게 막 지등에서 좌우로 그리려고 막 옆에서 듣고 있지 않냐 막 사우루스 겁나 뜨거워 먹는 거 같애요 어떻게 음식점 하나 하나 해버려 그럼 넣은 거 상골만 안 올 거 같애 돈 안 내고 왜 상으로 돈 내놓으면 야 맛없고 맛나게 먹어놓고 딱 세갖고 딱 오늘 잡은 재료 소진되면 저는 눈을 닫아버리고 아 그러네 내가 잡고 그리워 맨날 빵 치는데 그럼 가게 맨날 문 닫냐 근데 진짜 오늘 잘 됐다 매운 땅들지 참게도 한 번 했어 근데 날개가 워낙 그것도 있고 워낙 맛있는 애들이라 아 버려버리네 발목하자 하나 씹혔어 밥 이거 마저 다 하고 물음질 먹어야지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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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 조절도 근데 단순이야 손가락 딱 한 마디 반 딱 그거 하면 돼 괜찮아 네가 맨날 밥 얻었던 게 관장한다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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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전기밥 써도 돼 헐랑지 밥은 자 까지만 하고 전에 먹다 말은 물이 있거든 이거 버리면 아깝지 않아요? 갖고 당기면서 이런 때 써먹으면 돼 다섯 마리이네 다섯 마리요? 음 씨 마리 두 마리 5마리 맛있어도 뭐 이렇게 훌륭하게 맛나게 먹자니요. 안그려? 꽉 찼네. 꽉 찼어. 재비를 먹는구만. 여기다가는 소주 한 잔 무조건 해야지. 마탱이 갔네. 다 버리는구만. 저번엔 자빠지던 맛. 이제 다 버려버려. 마탱이 가버렸어. 마탱이 가버려. 멋진 맛이. 끝내준다. 조금씩 퉁퉁은 것도 어디갔어. 그거요. 그거야. 그거 떼고. 그거 아가미 떼고. 아가미 떼고 먹어야지. 몰라. 아가미가. 이게 아가미야? 아가미가 뭐고? 다 먹어? 응. 자아. 됐이요. 아따 깜빵 냄새 제대로 나는구만. 됐어 됐어. 마무리로. 지푸리 한번 해줘요. 법적이 perceber. 아... 다 Malcolm... 예. 너무 plain. 오, rein. 왜? 라면 끓여먹을래? 공격 있는디. 아니? 안 먹어? 어우, 부닛걍. 오늘 Elliott cornu for my coffee. 이 연예인 와, 저 야게 배 Instant last purpose. 야 지금 밥 두고 온 게 누른 게 뭐 몇 그릇이야 지금 너 배고프냐? 어 국물이 아깝네 그래? 어때요? 그래 두 번 먹어버려 그 두 번 차에 딱 있는 거 해 끼면 뭐 더냐 그러고 오죠 야 이거 국물이 이렇게 좋은데 스프 안 넣어버려 알지? 안 넣어드냐 나 왔다 오늘도 너 땜에 운동 지내려고 하고 자야요 어떻게 된 거야 나랑 있으면 굶어죽긴 아니요 안 그냥? 해 터져 죽어 여기도 굶어죽는 것만 나왔다 그래 너 땜에 저희 눈바닥 열심히 뛰어다니고 가야요 벌써 그냥 접시를 눌러버린구만 잘 못했어 큰일 났네 어 나 왔다 살 살 보동하네 그냥 다음 전etu 죽을 그 딱 맛네 라면까지 그치? нат Dz 라면 두범이 기부 라면 두범이 살렸네 우리 어 운둥냥도 33 너무 살렸어 그럼 내 딴박질여 아니? 너도 이거 영상 올리면 댓글 다 읽냐? 아니지 내 거 아닌데 그래서 내용 대충 다 알던지 나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 그래 니 껀개 난 영상만 봐 아니 그래도 댓글 얘기 니가 한 번씩 하자녀 응 그거 하나씩 다 눈에 들어오냐? 아 처음만? 아니 그 댓글에 그거 있더라고 뭐 있는지? 노 차녀가 있는지 너 소개시켜달라고 누가 그려? 그 댓글에 있다는 게 주신 아니여? 주신? 아니여! 너 소개시켜달려 아 안 그려 왜? 얘기 한 번 해볼까? 뭘 얘기를 해요 또? 왜? 아니여 아니여 야 1등 신랑감이지 왜? 어? 야 너 땜에 살이 걸렸잖여 니가 왜 한 게 내 헐맛이 없다 아 1등 신랑감이지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고 1등 신랑감 아니냐? 아니야 요새 체력이 많이 달려 그래서 오늘 같이 운동하자니여 어? 더 해야 해요 오늘 친구랑 같이 이렇게 참게를 잡아갖고 매운탕에 누룽지 라면까지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때 이런 추억 하나씩 이렇게 남기는 재미도 한번씩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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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순환 한 병 먹던 마트에 갔다 하하하하하하 큰일 났구만 아 막 버퍼링 생기네 버퍼링 생기 저거 막 구워버려 나 앞장같이 자빠지기 전이 원래 여기서 마무리지 않았다니 아무튼 다음에 또 찾아뵙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